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의 성령축제 2022 더홀리스피릿 페스티벌이 오는 6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교파를 초월한 기독 청년들이 참석해 치유와 회복,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영훈, 강은도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며 아가파우 워십팀 등 찬양 집회를 인도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